5,4,3,2,0 여기 레오리 각인데, 근데. 여기 레오리 각인데, 근데. 갑시다. 원래는 군두운을 다해야지. 근데 군두운도 전설이고, 요거 전설도 쉽게 나오는게 아니라. 스마트케어 안 돼있네, 잠깐만. 스마트케어 안 돼있네, 잠깐만. 스마트케어 안 돼있네. 와우와우, 왓더. 왓더? 왜, 지금 곡소리가 멀쎄. 내밀어, 내밀어. 거기, 거기 프리입니다, 프리. 어? 프리인데? 프리파니, 프리파니. 프리파니. 5,5,5,5 탑라인 깨고, 테스트탑 오세요. 하나, 둘, 하나, 셋. 원숭이는 키를 잘 알지. 원숭이는 키를 잘 알지. 다같다. 어, 근데 이득이야. 요거부터 잡아야지. 아, 두껴버렸네. 아, 두껴버렸네. 스킬이 너무 많은 힘이 안 돼요. 네, 네, 네. 두 명, 탑 두 명, 탑 두 명. 탑 두 명. 그거, 그, 거시기. 2분 때 용병 먹어야 되잖아요. 탑 한 명 누가 좀 봐주실 분? 자, 제가 먹을 수 있거든요. 아, 위기 맞아. 다른 거 때린다. 열어 필요. 위기, 라이브 실팩. 요거, 새대로 싸워! 영웅들이요. 내 종이를 넣고 싶다면, 영호를 모으거라. 영웅들은kk 또 맞겠지? 또 맞겠지? 오오오 좋았다 좋았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제가 발라를 하면 안되는 몸인가 봐요. 옛날 발라가 아니네요. 옛날 발라가 몇년 전이죠? 저 2년 하고 2개월 전이죠. 히오스 뱅리그니까 진짜 오래 했다 히오스 진짜 오래 했어 저 그때가 리즈시로 요거는 이제 보통은 불타는 칼라를 가는데 전 뚝배기 깰 거니까 전 뚝배기만 깰 거니까 전 뚝배기만 깰 거니까 때리셔야지 제가 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아 7렙 됐으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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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이제는 믿을게요 이제는 믿을게요 이걸로 돌아간다 그래서 뚝배기만 깰 거니까 아 안돼 너무 마르신 말고 불타는 칼라로 좋긴 좋은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나이스 아 아래님 절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괜찮으시죠 위에 네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이게 티어대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니까 다같이 제가 이래서 딜러 안에서 올라간 거예요 딜러가 어리 저도 그래서 탱크하고 딜러 안해요 제가 피지컬이 좀 약한 편이라 저도 대신 운영 캐릭터 홀런틈에 쌈으로 때리는 척하고 곡물 먹기 난 홀런틈에 쌈으로 곡물 먹어버리기 오케이 혼틈 공 쌈으로 있는 덴 없는데 그냥 어 있는 덴 없는데 홀런틈에 곡물 먹어 버리기 이거 깨버리지 아 레이노가 다 맞어 다 맞어 불신인척하게 이제 도망가기 여기서 3에 3명이니까 여기 여기 풀이네요 어떻게 아 좀 빠르다 이거는 안 들으킬 줄 알았는데 으흠흠 시시하게 싸우는 꼴을 더는 못 맞이해 아깝구만 거참 곡물을 모아 내 총을 얻어라 요거는 칼라이프 먹으라 먹으러 뭐야 얘 얘 뭐야 때려야 취해버려 따라해 아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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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어버리죠 먹어버리죠 할 수 있어 너나 천공 아 내일 알파고랑 커제 구단이랑 바둑뚠다며 아 그래요? 어 그 중국 스찬성인가 거기서 아이씨 알파고 뭐야 왜 방해못해 오.. 21일부터 24일까지 바둑뚠다며 예전보다 더 아 아 더 강해졌고 원래 알파고랑 온라인상에서 많이 뒀어요 프로들이랑 알파고가 지금 60전 전승이라고 그전에도 커제구단이랑 더 쐈는데 알파고가 그냥 이겼대 아 오늘 마인드 조사하는건가? 아니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게 좀 나쁜 심리일지 모르겠는데 이세돈 구단이 한번 이겼잖아 그래서 그거를 좀 유지하고 싶어 한국사람들끼리 이런 마인드 원래 가지면 안되는데 물론 인간이 이겨야겠지만 폰돈이 구맨 아 수박 아 수박 괜찮습니다 네 다 왔으니까 뭐 이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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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리 응 오게 오게 오 그거 각각 아 전체 뭐해, 빨리... 발라가 먹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하고... 뚝배기 깨죠 완전 오공이다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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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이 뚝 오케이 뚝배기 깨버렸다이 오늘 너희들의 총을 실어주시 시 공 조 어, 잠시만요. ㄴㄴㄴ 들켰다? 들켰다 저거 못쓰어? 왜 이렇게 키워 이제 힐트? 20초 가져버려 어스름 찍어야 되겠다 그 유달리 히오스 하는 사람들이 챔이라고 하면 되게 민감해 이게 하도 핍박을 받아가지고 챔? 롤 롤 친구들이 공부하러 왔구나 롤 친구들에게 영웅 롤 친구들은 영웅? 이러진 않잖아 우리도 이제 대인배가 될 때가 됐어요 챔 해도 그건 챔이 아니라 영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화 안전 진화 안전 정화 안전 진화 안전 터뜨린 기다림은 끝났다. 내가 다 먹었다. 기다림은 끝났다. 16은 뭐 찍는 게 좋을까요? 냉기, 끌증? 끌증. 냉기 찍는다고? 난 요거 할까? 그러면? 저 옛날에 냉기였어요. 뚝배기 깨려면 이건데. 근데 모진바람 하자. 모진바람에서 크롬이만 뚝배기를 제가 크롬이 부를게요. 일로와, 일로와.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제가 처리함.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래오리, 래오리. 너무, 너무 화가 나. 너무, 너무 화가 나. 알타고, 이리 안 들킨거야 일단. 너무, 너무 화가 나. 뚝배기. 너무, 너무 화가 나. 뚝배기. 아니, 저거, 저거. 아, 여기 사람 살려요. 아이고, 좋아. 제가 갈께. 이 정도면 뭐. 나이는 안 돼.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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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하겠어? 더는 못 봐. 공물을 모아낼 종이를 얻어라. 이거 어떻게 할래요? 정찰이 너무 안됐는데? 지리엘 지리엘 와 안돼 탱커야 제발 어? 죽였다 탱커지 다하라 말이야 아 저 어떡해 내가 노란만 하면 오오 축석 오오오오오오오오 조졌다 축석 조졌다 오오오 미쳤다 미쳤다리 미쳤다리 딸이 딸이 아 칼만 있었어 너 아 까비까비까비 빼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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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신 맞아줄께 됐어 됐어 이제 못맞아줌 이제 못맞아줌 아리퍼팟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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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퍼팟 피치 아리퍼팟 미친놈 나의 욕심내줄이 좋겠다. 중심의 공략이 형님 아스오웅 아스오웅 지금 장르가 질환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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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와 데미지 나오는거 봐 사무사무 사무사무 괜찮은데? 빠대에서만 빠대에서만 괜찮아 사무사무 이거 벽개고 센스있게 벽개고 센스있게 사무사무 사무사무 사무사무! 이거는 바검 바람의 검거 이제 이가 더 빨리 뜨네 오오! 축정 아까부터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시는데 아까부터 축정 딜이에요 딜 어디가요 사무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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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사무! 오와 그거 그거 아르네랄리 오 힐 감사합니다 오케오케오케 포켓몬인줄 알았네 Qu buscando 뭔지 우 hors dai 해외 인태리아 인태리아 뾰inst installed katom 공격 사무사무없어! 뭐야? 내가 최다킬 아닌가? 완전 사무사무했는데? 혼자도 와서 그래요 잠깐만, 통계 봐야겠어 아, 아니구나? 네